하지만 아마 편집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한 16분? 그 정도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스테이지 이름이 더 픽이에요 정상이란 뜻이죠 어 여긴 안 밝아요 이런 아 난 밝은 스테이지가 좋은데 왜 문이 두 개 어 큐브가 있어요 근데 다 막혔네요 여쭤도 있나? 여기 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왠지 깜깜한 스테이지 아니 깜깜하다는 게 물리적으로 깜깜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힌 스테이지예요 여기 완전 미로 같아요 여기 문 왜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 파란색 큐브를 발견했어요 빨간색 큐브도 덤으로 회수했어요 여기 뭐 있는 어 큐브가 또 있네 좋았어 시간은 아직 밤이네요 어 이거 놓으면은 뭔일 이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 큐브 더 회수할 수 있구나 좋아 여기 문은 뭐냐 왠지 새로운 곳이에요 여기에 파란 여기에 파란색 큐브를 나와서 열리는 문이 있고 우선 맞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긴 아니고 우선 여기부터 갈게요 이렇게 쉽다 여기 아까 처음 그곳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 파란색 큐브를 세 개나 열리는 문이네요 이런 그러면 어딘가에 파란색 큐브를 더 회수해야 되는 회수해야 되는 그게 있단 왜 안 열려 이거 어 다시 여기다 이거 설치해서 올라가고 여기 아까 파란색 큐브 있었죠 회수하고 아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일로 갑시다 너 왜 안 열리니 여기도 혹시 뭐 일회용 문이라던가 뭐 그런게 있나봐요 아 왜 기믹을 지금 알려줘 이제 2-6인데 저거 뭐 회수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갈게요 어 이거 왠지 움직이는 그거 같아요 좋아 비밀 하나 또 찾았어 여기 뭐 노는 건 아니고 일로 갈게요 어 저기에 노는 게 있구나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어 또 놔야 돼 큐브 세 개를 다 필요로 하는 문이라니 혹시 모르니까 여기 큐브도 다 회수합시다 너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 그렇지 세이브 좋아 빨간색 큐브가 이제 네 개예요 큐브 하나 또 필요하네 저거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는데요 못 가져간다고요 잠깐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혹시 불가능하네요 여기에 큐브가 더 있었으면은 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큐브를 쌓아갖고 막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런 못 지나가자 파란색 큐브가 일단 부족해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 있단 소리잖아 일단 저 큐브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놔두고 아까 전에 생뚱맞게 문만 있었던 그래 여기 그럼 도대체 뭐가 있 뭐가 있길래 여기 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큐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긴 다시 낚시 여긴 그냥 낚시야 아까 전에 일로 갔다가 어 파란색 큐브 놓는 거지 아 여기에 세 개 놔가지고 여기 이게 열리는구나 아 그러면 여기는 아직인 것 같고요 여긴 막혔고 여긴 못 올라가고 만약 필요한 아 올라갈 수 있나?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내가 해보고 못 올라가면 올라가네요 여기 뭐 있나? 큐브가 내가 놓친 게 있나? 여기 아까 전에 왔던 데고 저희도 아까 왔던 데 같은데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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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씨 봐 여기 쓸모없는 데였어 이거 파란색 큐브 하나 더 필요한데 아이씨 어쩔 수 없죠 찾으면 다시야 할게요 커트 아니네요 아 저기다 놓으면 이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나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뭐 어 잠깐만 여기도 길이 있네요 어 어 어 잠깐 봅시다 어 어 어 발견 이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헤맸다니 아 요렇게 사이드로 길이 있구나 이런 큐브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뭔 뻘짓한 걸까 이때까지 잠깐 그 저쪽의 큐브를 일단 가져와야겠어요 안녕 어 이제 길이 뚫린 이제 길이 뚫린다 좋아 일단 여기 파란색 큐브 하나 놓고 빨간색 큐브 회수하고 둘 어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놓고 회수하고 회수하고 좋았어 파란색 큐브 놓고 이야 여기 한 10분을 헤매고 다닌 것 같네요 어 파란색 큐브 이러면 이제 큐브를 3개 다 모았어요 여기 왜 있나 움직이나 움직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방금 반말한 거 아니에요 저 또 회수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큐브를 3개 다 모았으니까 여기 놓아서 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진행하는 방향에 토큰이 없으면 저쪽 안쪽에 놔가지고 뭔가 열린다는 소리가 드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어 드디어 새로운 곳이야 여기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믿어 어 목 아프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35분째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우와 뭐 세이브가 있어요 세이브 좋아 큐브를 내놔라 토큰도 좋다 큐브 좋았어 어디 또 어 문 문이 있네요 여기 큐브 놓으라고 회수할 수 있나 여기서 가능하네요 이게 다 배웠다고요 전 스테이지에서 이런 거 이런 걸 다 기억 나 저는 한 스테이지 아니 한 스테이지도 아니야 10분 전에 저보다 더 지나고 있어요 아니 1분 전에 저보다 더 지나고 있어요 어디 또 없나 여기에 큐브가 있을까 두 개나 놓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문 여기로 진행하는 것 같네요 일단 큐브를 내놔라 큐브를 내놔라 오 파란색 큐브가 있다 저기에 하지만 우선은 아까 여기 문이 있으니까 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문이 뭐 특별히 아 여기에 놓는 게 있네요 이렇게 흠 좋아 여기다 이렇게 잠깐 이게 3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 하나 둘 셋 흠 가능할 것인가 일단 해볼게요 하나 둘 여기 막으면은 여기 일단 스위치를 회수를 못해요 그럼 아 우선은 여기다가 일단 이걸 먼저 옮기죠 이걸 옮겨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어 잠깐만 어 짧 짧네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큐브 회수 이러면 이제 이게 못 움직여요 좋아 난 돌아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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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서 회수 좋아 가자 이게 왜 있는진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쿵 좋아 큐브 회수 좋았어 여기 돌아가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어디였죠 여기 큐브 두개 놓고 고고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이 어 큐브가 이렇게나 많다니 얌 오 맛있어 큐브 여기에 올라가는 것 같진 않네요 어 잠깐 큐브가 저게 뭐래 왜 저렇게 막아놨대 밑에다가 이렇게 놔야 돼요 계단을 만들어야 돼 계단 좋아 올라가고 잠깐만 큐브 회수하고 일단 너도 회수 좋아 일곱개째 아까 여기에 큐브 어 잠깐 여기 놓는대고 큐브 아까 파란 큐브 발견했었어요 더 있네 여기 그래 너 말이야 얼음 위에 딱 올라가있어 이야 이렇게 둘러보는게 시간 낭비 같아도 결국엔 도움이 된다니까요 다시 다시 여기에 아까 이쯤에 큐브 놓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 이거 놓으면 뭐가 움직이나 일단 놓고 나서 확인해볼게요 어 이거 움직이는 것 같다 놓고 밟고 올라가자 이러면 높은 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또 아 여기 맥 크다 흠 여기 돌아가면 뭐 얻는게 있나 해볼게요 나 아니 잠깐 점프는 조심조심해서 떨어지면 굉장히 슬프겠죠 헛고생이었네요 오 조심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어 여기 잠깐 파란색 큐브를 본 느낌이야 기분 탓인가 봐요 어이씨 조심 레키야 명심해 조심하는 거야 지금 오 여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왜 있냐 아이씨 일단 이쪽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큐브가 이렇게나 많아 열다섯개째 오 세이브도 있어요 반갑다 세이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하지만 우선 이쪽으로 가야겠죠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자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된 어 파란색 큐브도 놔야 되는 기회 있어요 여긴 오면 여기가 열리겠죠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놓는 데가 많아요 여기 놓고 이거는 이렇게 놔가지고 여기까지 밟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계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단을 만듭시다 아 여 짧아 여에도 짧아 여 놀 수 있나 놓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겠지 여기 올라가서 여기 큐브 세 개를 회수 아 잠깐 아 이러면 안 돼 빨리빨리 하는 거야 빨리빨리 올라가서 올라간다 그렇지 여기 큐브 회수하고 올라가고 너 다 회수 좋아 여기까지 왔어 파란색 큐브를 찾아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응 저기 닿나 닿네요 이러면은 이러면 못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와 큐브가 15개 있는데 이게 다 쓰여요 지금 여기까지 회수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 만들고 여기 하나 놓고 다시 올라가야 돼 하지만 큐브는 회수 여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놔둡시다 여기 큐브가 있을지 모르니까 와 근데 이렇게까지 방이 넓은 적 처음이에요 지금 너 나와라 아 이제 슬슬 말하는 게 힘들어요 밑에다 넣어야겠어요 계단으로 어디까지나 계단으로 좋아 밟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어 큐브가 또 있어요 저기 근데 빨간색이야 파란색이 필요한데 지금 그 다음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까지 돌아와 큐브들 돌아오라고 돌아와 아이 넌 뭐래요 없으면 상관 없겠지 없 이건 전에도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문을 열 때 필요한 큐브야 오 좋았어 어 여기 떨어지는 길 있어요 왜 여기 떨어지면 뭐가 있는데 굉장히 슬플 것 같은 느낌이야 아까 전에 저기 파란색으로 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그 전에 여기 뭐 있나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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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좋아 가자 점프 좋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너도 회수하겠어 좋아 여기 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우선 파란색 아니 파란색 큐브 나와서 문을 열고 올라갈게요 실례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간다고요 계단을 놓고 계단을 만들어서 아직 부족해요 여기까지 놨으면 계단 계단 올라간다 그렇지 큐브 회수하고 올라가서 너희들도 돌아와 좋아 새로운 공간이야 와 또 올라가야 돼 아 지겹다 지겨워 아 근데 여기 올라갔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길이 뭐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런 하나 둘 이거야 껌이지 이제 아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좀 나와라 이렇게 아이 참 그럼 못 올라가잖아 이렇게 놓고 다시 도전 올라가서 아 길을 미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귀찮아 이제 귀찮아요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말아줘 게임 이러면 안 돼 나 지금 LP 녹화 중이라고 이렇게 자꾸 시간 끌면은 그 뷰 그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어 한다니까 이러면 안 돼 잠깐 회수하고 음 파란색 큐브 여기 놔야겠네요 하지만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건가 여기까지 밟고 올라갈 건데 올라갑니다 와 지금 50분째 녹화하고 있어요 50분째라고 벌써 이게 놓으면 열린 열려라 차원의 문 큐브는 다음에 회수하도록 합시다 아 큐브가 아니라 그 토큰 토큰은 다음에 회수하도록 합시다 힘들어요 이제 뭐 갈 수 여기서 뭐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이러면 이제 월드2도 클리어예요 올클리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월드1 월드2 여기가 월드3 와 여긴 더 커 보여요 이제 여기 월드2에서도 지금 토큰이 몇 개 부족하죠 잠깐 아 4개 부족하네요 월드1보다는 지금 나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레벨6가 아 어쨌든 지금까지 레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큰을 여기 모자른 4개를 찾을 거예요 잘 찾을 수 있게 빌어주세요 제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제 그럼 안녕